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토이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이번에 해볼게임은 어 슉 petit 뭐야 뭐야 너 쉘리야 뭐야 너 코트니 설마 생길때 왜그래 친구야 어 안돼 아 깨프다 그래서 이렇게 고르면 변신을 할 수가 있어요 생긴건 좀 이상하지만 자 또 조그만 로봇이다 안녕 친구 친구 뭐야 없어졌네 어디갔어 돈다 도라 이거 도는건 뭘까 아 조금 아프네 못 돈다 막아 막아 아 아 뭐야 왜이렇게 아파 이거 아 아이고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버렸어 쉘리는 너무 약하다 다음 니타 니타로 가보자 니타 오 니타 파이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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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파이어볼이잖아 오 오 오 콜트를 쓰러트렸어 뼈쿠닭 얘 어 얘 이름 뭐있지 방망이 휘두르는 녀석 방망이맨 일루와 방망이 오 오 쎄 쎄 방망이 쎄져 딱 받아라 파이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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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겼다 내가 이겼다 어 얘는 사피두르는 녀석이거든요 사피두르는데 아 이 안마사들 내 안마사들 따라 파이어볼 와 뭐야 아 부승갈동하잖아 쪼꼬메 아 쪼꼬만 거 없어졌다 아 쓰러졌구만 크 그러게 위험하게 누가 삽을 휘두르고 다니라 그랬으니까 아 파이어볼 곰은 소환 못하나? 곰 소환하고싶은데 다음 콜트 콜트랍니다 콜트 와 뭐야 총망 총알 원래 튕겼나 콜트총알 봐봐요 콜트총알 봐봐요 막 튕겨 뚫고 나간대 봐라 뚜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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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받으라 쌍건축 아 이럴수가 아 이럴수가 당해버렸다 다음은 둘이다 나도 얘는 샷건맵 어 뭐야 근육맨도 있잖아 오 주먹나가는거 봐 오 무시무시해 하지만 주먹으로 총을 상대하려고 한다고? 정말 말도 안되는데 어떻게 주먹으로 총을 상대하려고 하지? 아 돌아와줘 친구친구 친구친구 아 그래 아 귀여운 녀석 아 머리에 타고 오르려고 친구친구 그래 친구친구 아이 귀여워 귀여워 아이 귀여워 귀여워 아니 아니 이럴수다 친구인척하면서 날 때린거야 이럴수다 다음은 제시 제시 얘는 터렛 설치하는 친구인데 터렛이 없네 궁극기가 없잖아 바이오볼 바이오볼 여보 아 제시 쓰러졌다 아 아 뭐야 그리고 다음할려면은 1,000, 2,000, 3,000, 4,000, 6,000, 8,000 필요하다구요? 이건 뭐지? 포큰? 상대면은 뭐 좋은거 있나? 나도 열어보고싶다 전문 마사지탑을 고용했습니다 어 두둑 어 어 시원하다 어 시원하다 저거 어떻게 모으지? 잠깐 뭐가 제일 좋나? 아 제시 그렇지 제시 제시 공격은 튕기거든요 튕겨 튕겨 그렇지 튕겨 튕겨 어 주먹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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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쓰러트려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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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스다 물어 물어 할 수 있다 물어 로켓 런처 와아 와아 로켓 로켓이다 이거다 로켓이다 이걸로 다 없애버릴 수 있겠다 꽝 꽝 하하하하 쎄다 쎄 어? 토큰이 늘고 있어요 뭐야 왜 는거야 어? 올라가고 있어 토큰이 그냥 접속했으면 원래 그냥 하나씩 올라가는 거였네 뭐야 그럼 난 아까 안올라갔어 어어어 어어어 주먹주먹 주먹맨 저거 나도 주먹맨 하고싶다 주먹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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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라 주먹맨 주먹맨에서 쓰러트렸다 됐다 여기 보면 이제 토큰 됐거든요 상자를 열면 27토큰 더블러 이게 뭐야 100개를 써가지고 토큰 더블러를 얻었다고 50원을 손해받는데 됐다 이제 2000점짜리 변신 뭐야 이거 폭탄맨이었어? 뿌셔 뿌셔 honors 아 하하하하 너무 약한데 너무 약한데요 타당 폭탄 부쳐 등지가 안 들어 오 센 거인가 센 거 같으라고 아오 아오 근데 너무 약한데 몸이 아이고 늙어서 힘들어요 어이 늙어서 난 좀 힘들 것 같아요 할아버지 힘내세요 할아버지 힘내세요 할 수 있어요 오 쿠로다 까마귀 오 잠깐만 오 폭탄 오 폭탄 괜찮은데 뽕 뽕 잊었다 그리고요 저 지금 포크는 있거든요 500개 600개 거의 600개 모았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포코 포코가 뭐야 또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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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코 포코 뭐였지 오 엘프리모 얻었다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나 새로운거 얻은거야 어 두개 얻은거 같은데 포코랑 엘프리모 난 이제 좀 쉴게요 할아버지 쉬세요 고생하셨어요 포코랑 엘프리모 와 요기서 나오는구나 아 상자를 열면은 또 새로운 새로운 요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기타 짱 짱 우와 엄청 좋아보여 이거 엄청 좋아보여 이거 엄청 좋은거 아니에요 짱 짱 받으라 짱 짱 짱 우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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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데뷔치가 약해 근데 짱 짱 아 아 아 아 마사지 당한다 아 아 안 마사지 당한다 아 관심이 졌다 하하하하 포미 포미 엄청 넓어 수건 printed 짱 짱 짱 짱 짱 짱 짱 짱 다 크아아앍 dijo 엘프리모가 주먹멘 좁 대변 족 족 족 족 족 굉장히 강력해 보인다 준 요요Br wij 족 족 족 족 족 밧 맛 대변 글 암 맛 어쩌isen 암 аб 셋 쩡 쩅 쩔쩔쩔 Froak 이리와! 아 너무 빠른데? trail 같이 쓰러뜨리자 플렛 받아라 주먹? 주먹 drd slow 아하하하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구만 상자에서 브로러가 나오는 거였구만 3000명 넘지않아둬 아 더 얻고 싶은데 일프리머 두뚜뚜뚜뚜뚜 거기 서 가만히 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방망이 이겼다 아 깨끗다 아 좀약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거? 램프 램프 요정이다 야아 달리기가 너무 빨라 아 사고리를 짧아서 못 쫓아가 와 저거 오! 분리되는 것 봐 미사일 와아 오! 강력해! 딱 요거 잡아야지 됐다 그 다음에 포크 잡아 포크 포크 대기약하거든요 됐다 잡았다 됐다 됐다 아! 아! 3000점은 보! 보가 뭐야? 아 뭐야 얘 활 쏘네 활 어떻게 쏴 오 활 엄청 쏴 와! 활 엄청 쏘는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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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육잼. 아, 상자에서 잼 나오는 거구나. 아, 이거 말고요. 제발.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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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왔다. 카를? 카를이 뭐야? 그래서 새로 나온 친구는 아, 이거였구나. 이걸 지금 달리고 있잖아. 이걸 타고서. 쭉, 쭉, 팅팅. 오, 맞았다. 팅팅 소리 났어. 팅. 팅팅. 아, 아, 아. 대기 별로인데? 맞추기도 되게 힘들고? 나 좀 쓰러트려줘, 친구야. 나 좀 쓰러트려줘. 나 좀 쓰러트려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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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맞았네. 맞았다. 별로 안살잖아. 대기 별로네. 어쩐지 친구들이. 오, 아닌데? 한방지 쓰러지는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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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따 따 하하하하 동자도 까보자 잼 잼 오 새로 나왔다 다행이다 한 명 나왔어요 어떤 친구인지 아 데릴 데립이잖아 얘가 와 데릴 되게 좋네 이거 와 뭐야 데릴 되게 세 예 맞다 와 안 되겠네 아 아 팔자다리 하하하하 니 타 빡빡 왜 안 맞아 이거 빡 예쁘다 전부 다 없어버린다 빡빡 되게 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 더 재밌어갔네요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